5시간 데뷔입니다 자 추설을 맞이해 가지고 오늘 차리를 지내고 자 촌으로 바로 왔습니다 자 우리 뺑아리 잘 있나 보이십니다 야 진짜 맛있다 잘했네요 잘했네요 자 이제 한 달 하고 한 줄 정도 정도 너무 사이즈인데 맛있겠습니다 잘잘 뜹니다 하하 자 추석 지난번에 잘 말했네요 좀 나 꽂아 자 지금 9월달 인데도 와 오늘 정말 날씨가 덥습니다.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은 제가 태어나서 첨인 것 같은데 와 9월달에 지금 엄청 덥네요. 날씨가 더워도 우리 명야들이 잘 자라고 잘 흘리십니다. 물은 이제 반틈 정도 내려간 것 같은데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왔지만 물도 아직 있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자 우리 닭들이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.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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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토마토도 잘 크고 싶으면 더 하지 자 총각무 비가 와가지고 야 쫙 올라옵니다 자 파하고 야 감이 이렇게 자 달려있습니다 자 이제 오이는 거의 끝물 같고 아이고야 요 오이 하나 달려있습니다 자 배추 10분이 나는거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호박도 저기 가지도 주렁주렁 달려있습니다 자 고추 자 구직봉이 이렇게 뒤에 제가 관리를 안하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구직봉이 달렸습니다 이 나무 심은지 한 3년 정도 된거 같은데 자 이렇게 달려있네요 자 이거 따가지고 닭들 좀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려있네요 자 이렇게 달려있네요 아멘 자 오늘도 이렇게 특식주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90통 잘 먹습니다